손 좀 빌려주세요 손 좀 빌려주세요 뮤지컬 보실 소감이 어떠세요? 직접 쓰시는 건데 그리실지 다른 작품 같아요 완전 다른 작품 같아요 다른 작품 같아요? 그래서 신기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되게 다르네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되게 다르네요 방송 제발 해볼 수 있을까? 못 봐서 좀 아쉬워요 동번 동번 더 좋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화도 먹으세요 영화요? 영화는 안될 것 같은데 영화는 시yi 정말 좋아해요 소품이 그릴다보니 그릇 두개에 놓치다 가사에 착한 과정 우산코넛 찾을 수 있어요 잘 가셨습니다 네? 노래요? 노래 마지막 설아랑 은기랑 부르는 노래? 감사합니다 싸울 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